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의 8차시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쪽, 3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색칠된 부분이 있네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색칠된 부분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가 되겠죠. 가로는 1, 2, 2와 4분의 1이네요. 2와 4분의 1이 가로구요. 그 다음 세로는 여기가 1이니고, 그 다음에 3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칸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1과 3분의 2. 그래서 1과 3분의 2를 둘을 곱하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니까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는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세로는 3분의 1이죠. 하나의 넓이를 보게 되면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2분의 1이 되겠죠. 자, 단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1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모두 몇 개냐면은 1, 2, 3, 4, 5, 세로로는 5개가 있구요. 가로로는 4, 8, 9, 가로로 9개가 있습니다. 9개라고 해놓고 5라고 썼어요. 자, 9개. 그래서 9, 5, 45. 그래서 12분의 45가 되겠습니다. 12분의 45는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3과 4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다분 3과 4분의 3이 아마도 나올거에요. 자,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4, 2, 8에다가 4분의 9가 되네요. 4분의 9고요. 그 다음에 3분의 3이란 3에다가 5, 3분의 5. 자, 4분의 9, 3분의 5. 그 다음에 분모의 곱은 4, 3, 12죠. 그 다음에 분자의 곱은 9, 5, 45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여기 세로의 칸수가 5칸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가로로는 9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칸 곱하기 5칸을 해서 45칸이었죠. 45칸이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 크기를 계산을 할 때는 가로 4칸, 1을 기준으로 가로 4칸 세로로는 3칸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해서 1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12분의 45가 됐고 그걸 우리가 약분하고 그 다음에 대분수를 고치게 되면 3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2에다가 1을 다하니까 3이 되구요. 2와 7분의 1의 경우에는 7이 14이다. 15가 되겠네요. 15가 되고 7분의 15가 됩니다. 자,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안타깝지만 안되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 7에 14가 되구요. 3 곱하기 15는 45가 되겠죠. 45에 14가 3개 들어가니까는 3 3개면은 42가 되죠. 42를 빼게 되면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의 3 3과 1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전부 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죠. 자, 이걸 몽땅 다 가분수 곱하기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6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구요. 곱하기 5분의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겠죠. 8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2로 나누어지니까 3,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 15분의 7, 4, 20 8이 되어서 1과 15를 빼니까 15분의 13이 되겠습니다. 13 3자 맘에 안들어도 이해해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와 3분의 1은 3분의 3이 6에다가 7이 되구요. 곱하기 1과 5분의 1은 5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약분 되네요. 3은 1이 되고 6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7이 14가 되겠구요. 이걸 대분수로 거치게 되면은 2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과 6분의 5는 6분의 6과 5를 더하니까 11이 되구요. 곱하기 3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약분을 하면 2로 약분 3, 여기는 2. 그래서 3, 3은 9분의 11 곱하기 2는 22가 되겠네요. 이걸 대분수로 고치면은 2와 9분의 18을 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보면은 3, 4, 12 4분의 12 더하기 3은 15가 되겠네요. 15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5의 10에다가 12가 되겠죠. 12 자, 약분 가능합니다. 자, 5로 나누면은 1, 여기는 3이 되고 4로 나누면은 여기는 1, 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분모는 1이 되니까 분모를 없애주면은 3, 3은 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5쪽 보겠습니다. 4번 분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방법이죠. 자, 3 곱하기 5분의 4는 3은 1분의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끼리는 1 곱하기 5가 되고요.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 4 12가 되겠고 이건 2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7분의 3 곱하기 6은 7분의 3 곱하기 1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7 곱하기 1 그 다음 3 곱하기 6 그 다음에 7, 1은 7, 3, 6, 18 그 다음에 7이 14이니까 2와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과 3분의 2 2와 5분의 4 가분수로 고쳐야겠죠. 3, 1은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5 3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5, 10에다가 4를 더하니까 14 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분을 해야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5, 1은 5 여기는 5, 1 그러면 3분의 14가 되네요. 그럼 3, 4, 12이니까 4와 1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가와 직사각형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 중 어느 것이 더 넓은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어느 것이 더 넓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방법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과 5분의 1이니까 가로를 1과 5분의 1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1과 5분의 1이니까 5분의 6이 되죠? 5분의 6이 되니까 5분의 4만큼 여기가 5분의 4 그 다음에 här 5분의 5희가 되니까 5분의 5분의 2 bookème 하우시다. 그 다음 여기는 5분의 2이니까 세로가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공통으로 5분의 2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분의 2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수가 넓겠죠. 여기는 5분의 4를 곱해줬고 여기는 1과 5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당연히 1과 5분의 1이 더 크겠죠. 얘는 바꾸게 되면은 5분의 2 곱하기 5분의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분의 2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것보다는 5분의 6을 곱한 것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넓은가를 찾기만 한다면은 가를 찾을 수 있겠죠. 쉽게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으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 몽땅 다 열심히 썼지만 지워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과 5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1이니까 바로 가분수로 바꾸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6이죠. 그래서 5분의 6 곱하기 5분의 6이 되겠구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25분의 6 6 3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가로가 5분의 5 1은 5에다가 3을 더하니까 8 곱하기 5분의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5 5 5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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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4가 되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연순의 학교의 5학년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9분의 2입니다. 5학년 학생 수의 2분의 1은 또 여학생이고, 그 중 4분의 3은 분수의 곱셈을 좋아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분수의 곱셈을 좋아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분수의 곱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자, 분수의 곱셈을 좋아하는 5학년 여학생은 전체의 얼마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의 9분의 2죠. 9분의 2에서 그 중에서 2분의 1이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분의 3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4분의 3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은 9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 가능하죠. 3 약분 가능합니다. 여기 3은 1이 되고 9는 3이 되고, 그 다음 2와 2는 약분이 돼서 1, 1이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면 3, 4,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1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연순의 학교 학생 전체 중에서 2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이 분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좋아하는 거죠. 그 외에도 남학생 중에서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학년 중에서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전수학 분수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아 문제 해결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